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무형 불교문화재 보존과 계승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김대현 문체부 신임 종무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종단과의 현안이 많다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대현 종무실장은 문화재청에서도 여러 차례 근무를 해 관련 업무에 익숙하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충북 보은 출신의 김대현 종무실장은 종립학교인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조직위 문화행사국장을 역임하며 성공 개최를 이끌었습니다.